안녕하세요 유튜브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디비전 이어서 조마모 크루 스토리 공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역시 상당한 우리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겜클님 겜스케 그리고 룬님 역시나 이번에도 무거운 가방을 들고 캐릭터도 힐러로서 전향했습니다 완벽한 힐러 짐쿠라 룬쿠라 자 그리고 언제나 성장중인 하급 닌자 조루토 조루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 멤버 이스터즈님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추가 멤버는 원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어 사이로 별명 지었습니다 타이스터즈 자 이렇게 해서 4명이 오늘 디비전 이 3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역시나 4편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네 갑시다 에머스트의 아파트 얼마 안 남았네 100미터만 가네 바로 앞이야 바로 와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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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하필 밤이야 밤이 운치있고 좋지 않아 거기다 아파트인데 어 잠시만요 아파트는 밤이야? 밤까지는 좋아 밤이야? 아파트는 밤에 들어가야지 밤까진 좋은데 응응 눈보라가 치면 개빡쳐 아 안보여서 어 뭔지 알거 같애 야 여기 아이템 먹으세요 예 시민이 아이템 준다요 아 예예예예 산유란 산유란 발동하셨네요 난 벌써 먹.. 난 벌써 거물고 도맞았어 개검치 아이템은 안들어졌어? 같이 먹어줬나? 어 안들어졌어 나 개검치는 않아서 먹어줄걸? 이거 그냥 난이도 어떻게 해? 자 잠깐만요 루님 루님 나오세요 시작하면 안되니까 어 하여튼 짐이세요 그렇게 난이도 보통으로 가는거 아니야? 어려움으로 갈거 아니잖아 어려움으로 안할거야? 어 난이도 어려움으로 이걸? 나 진짜 우리가 깰수 있다면 나 어려움은 가고 나는 못깰거 같애 그냥 아 그래? 아 못깰거 같애? 어 알겠습니다 네 보통으로 갑시다 예 들어갑니다 고고 자 다들 엄폐 난 쟤 뒤에 가야지 스타트 어 아니 그 룬님 노님 노님 미치바 들어오시진 않으시네 여기서 다 후방 좀 하는겁니다 예 후방 후방에서 힐러좀 부탁드립니다 룬쿠라님 음 나 전방 힐러도 있다 그렇지 우리는 전후로 힐러들이 지금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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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번 미션 맘에든다 야 이번 미션 방송용이다 내가 봤을때는 아주 맘에든다 화려하게 화려하게 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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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리하진 말고 다들 어 보통인데 뭐 그래 해보자 보통인데 액션성 있게 가자고 그래 액션성 있게 가자 그렇다면 그런것도 내가 또 전문이지 근데 저 형은 무리할거 같아 어 왠지 무리해가지고 얼마 안있어가지고 딱 쓰러져가지고 헬투 도와줘 내 저분이지 바로 액션성 앞으로 룬형 누우면은 셋이서 가만히 둘러싸가지고 죽는거 보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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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웃어주자 어 뭐야 뭐야 이게 어 어 술탄 여기까지 들어와 아니 뭐야 이렇게 피가 한번에 어 여기까지 들어와 어 나 폭탔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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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폭탄 뭐야 이거 어이 어떡해 어이 미치겠네 그 피 없으면은 내가 해놓은 언폐물에 기대세요 예예예 그냥 피씨 잘 보세요 나 누웠어 그럴거 같았어 어 내가 저렇지 않았어 기가 막히네 기가 막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 살려줄게 자신도 여기서 회생할 수 있나 일단 내가 살려줬어 네 우리 오손도손 좋다 여기서 넷이서 이스터즈님 네? 따뜻한데 여기 따뜻하다 괜찮으니까 여기 있으세요 어 여기 완전 따뜻해 여기 어 여기 너무 좋다 수루탄하면 딱 한번 던져줘야지 야 이거 힐 힐 힐이 쿼드코어여 이게 잠깐만 쟤 뭐야 보스다 보스가 바로 앞에 왔네 머리를 그냥 조져버려 그냥 좌우에 딸랑이들 조저 좌우에 딸랑이 어 수루탄 좋房조조 형 왜왜왜왜 어헣어허허허허헠허허허허허허어tat 이리와 이리와 이러! 아... 쟤네들 수류탄 던졌나? 스와와! 빨리 스와! 야야야야야 야!! 도망가! 인스터즈니... 버려! 아니 아니야 아니야! 이스턴즈니!!! 오! 완벽해! 으어어어어어! 아니 지금 걔 죽여서 터져 죽었어 내가 같이 옆에 있다가 아... 오케이 어 좋습니다 어 아 야 순아 맞았다 순아 개아파 왔어 여기 기대해 빨리 기대 어 미친 수류탄 날아왔다 어 미션 재밌다 여기 그럼 여기 여기 역시 우리 크루가 딱 방송할 줄 알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어려움을 했어 우리 여기서 어려움을 했으면 이제 방송 방송할 줄 알아요 무슨 개뿔 쌍욕하면서 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아이 미친 야 웃어주자 뭐야뭐 일단 이거 잡고 진짜 웃긴게 쟤는 왜 나를 먼저 때렸을까 이서진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뒤에 총알을 쓰시고 갑시다 총알 있습니까 여기 보급상자 예예 좋습니다 네 어 근데 뒤에 아이템도 있네 먹고 가야지 아까 룬형이 혼자 숨었던거 그런게 보여? 내 미니맵 있잖아 아 아 그렇구나 여기 붙어있는데 뒤에서 후방전 한거라고 이거 위에 아냐 위에? 위에? 한 번 아이템 싹 한 번 스캔 한 번씩 해 여기여기여기 위에인가보다 위에 가방이네 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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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맵 좀 보세요 그러네 여기여기 어? 나도 이제 좀 폭발탄 이런거 좀 많이 써야겠다 너무 아꼈어 그동안 어 그거 막 써야돼 응 진짜 어차피 쏟아지는거라서 여기 템있어요 어디 어디? 저 위에 있구나 저 위에 가는 순간 또 나올거 같다 여기서 이제 다음거 하나 넘어갈거 같은데 난 그럴 수도 있고 어 여기 왜왜 아 전기 안되네 뭐하려고 했어? 아 저기 감전되는데 팀킬 하려고 했지 뭐 아이 팀킬이라니 하하 하하 자 오른쪽이 길이다 근데 뒤쪽에 어 그쪽이 길이야 어 그쪽이 길이야 어 그쪽이 길이야 이런거 practice 템있을까봐 관리 템있을까봐 어 그럴거 같애써 왠지 왠지 돌아간 이유가 템 땜에 돌아간거 같더라고 하하하하 순간 갈등했잖아 야 조용히.. 왜 저렇게 가라 그러지? 어.. 여기도 있네 뭘 메디킨 있네 메디킨 나왔네 나왔어 자 다들 자 다들 전투태세 자 가라! 화려하다 화려 어우 눈부셔 가라! 나의 로봇 나도 이제 총알 써야겠다 뭐 쓸까? 여기 술탄병이 많으니까 엄청 빵빵 터지네 화빵병 포위탄 이거 한번 써야겠다 잘 안써지네 됐다 야 저기 그 터렛 박았다 터렛 박았다 앞에 그러네 그러네 터렛 내가 제거할게 이 스터디님 피해 구라지않아 나는 구라지않아 그 게임스캔이 소환 안됩니까? 우리는 우리도 소환술 못씁니까? 우리 터렛 언소환술 스킬 두개밖에 못쓰는데 터렛 터렛 우리 소환 못합니까? 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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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요 저거 아 굴입니까? 어 굴요굴요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쓰다가 바꿨어 예예 터렛 터렛 에너지스 별로 안좋아 크 이 스터디님 백업 백땅 어 백스텝하는거 봐 움직임 좋죠 어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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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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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계속 뒤래형 이건 뭐야 갑시다 저는 어 파란색이다 에머스트가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면 음 바이러스 이제 추적하나본데 드디어 자 나 총알 먹고 갈게요 아 저기 왜 이런 눈이 어우야 그러네 눈보라치네 아 게임 클릭 컴퓨터 게임 클릭 컴퓨터 터지겠다 눈 오면 힘들어지죠 아니야 하지만 내 컴퓨터 대견해요 잘 견뎌주고 있어 어허 아 눈 이쁘다 싸움만 나네 저기 그 컴퓨터 나중에 고장나면 말해 나 여기 그 컴퓨터 딜러나 여기 있으니까 오피컴 내가 싸게 해줄테니까 조졌네 난 사는데가 따로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직원 직원 가루 좀 깎아 드리려고 했는데 어 어떻게 한 10만원 깎아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네요 예 저도 사는 데가 있어서 어 그래도 사는 데가 있어서 아니씨 오피컴 내가 어 스폰서 BJ인데 여기서 조맘크루가 오피컴을 까면 어떻게 해 아니 안 깠어 우리 어디 깐어 깐건 아니고 따고 같이 버프도 줘야될거 아니야 하하하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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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보라 좀 그만 그치게 하세요 빨리 자 일로 올라갑시다 왔다 왔다 야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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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왕 빨리 왕 빨리 왕 빨리 와 템 그만 먹고 빨리 오라고 개 많이 왔다고 지금 뭐야 한 대 맞았는데 누웠어 잠시만요 제가 끝 쏴 드릴게요 내가 살리고 있어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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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갱크님 야 이거 이동한다 이 정도면 진짜 완벽한 후방지원이다 나이스 내가 아예 건물에서도 안 나왔네 그러니까 아 진짜? 진짜 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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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이퍼 난 너야 할 스나이퍼지 네 진짜 정말 데미지 미터기가 있다 정말 깜짝 놀랐을 정도로 내가 데이를 많이 넣었는데 알아주질 않네 없으니까 조용하세요 여기 부활 불가능지역이네 마지막 보스인가 봐 네 총알 드시고 어 밑에 있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보스인데 이제 마지막 의식 한번 합시다 어? 이제 벌써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다 한 번씩 팔 벌려 뛰세요 마지막 준비운동 이 와중에 왜 이상해 편집점이 편집점 아니야 편집점 아니야 이거 준비운동 한 번만 가져가 어 야야 수납 맞췄어 수납 맞췄어 수납 맞췄어 이럴 줄 알았어 누웠어 누웠어 미안합니다 아니 그 와중에 왜 나를 맞췄냐 근데 아우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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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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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딱 우리팀 파이팅이나 그거였어 나는 어떤 놈의 자식이 수나를 싸 스나이퍼님 빨리 저 수나 잡으세요 빨리 두마리라서 너무 아파요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수나 어디있어 이거 아 저 저기구나 두마리라서 두마리 아파요 아 얘는 무슨 머리만 내밀면서 아 미쳤네 이거 인공지능 이거 이거 사기잖아 이거 완전 어 개아파 쟤 한방 쟤 한방 마무리 한방 어딜씨 쟤X야 너지 너가 수나지 너냐 야 저 눈부시게 하는게 저게 수나야 아 그래도 좀 티는 내주네 지금 쏠려고 그런다 일단 맞추면 에임 빛나고 그러니까 잘 맞춰 어어 알겠어 수나가 몇명이야 나이스 나이스 야 수나가 몇명이냐 수나가 몇명이냐 수나 하나 더 남았어 지금 내가 보고 있어요 어 오케이 랩 10입니다 아직 10인데 14짜리랑 싸우고 있어요 미쳤습니다 오 뭐야 헬기도 왔는데 야 헬기 헬기도 왔는데 헬기 저거 아군이야 이거 아군 아닌거 같은데 저기다 내려주는거 보니까 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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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오 스나 또 왔어 스나 또 왔어 스나 또 왔어 도망칩니다 나아 아 잠깐만 이제 밑에서 빼야겠다 어 스나 위에있다 스나 위에있어 어 왼쪽으로 오셨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사랑해 형 저 소생기구 해놨어요 형! 죽으면 안돼 죽으면 내가 미안해도 안돼 선우 어 이거 맞으니깐 발포 소생이 더 느려지는거 같다 타술가 진짜 자 내려가자 화염방사에 있는 등을 쏘라 그러더라고 아니 뭐야 왜 불이 붙지? 뭐야 아니 나 왜 죽었는지 모르겠네 수납하셨나보네 아 진짜 나도 빨리 레벨이 레벨이 낮으니까 이게 극혐이다 진짜 이때다 살릴게요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리고 바로 뒤로 뺍시다 이거 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모님을 건드려 이 자식아 아 매첸 어 어 엘리트 나왔다 보스 나왔다 로건 나왔다 로건 나왔다 야 스나 뒤에 두명이야 스나부터 갈게요 극혐이다 진짜 스나부터 따야돼 무조건 스나부터 어 다시 돌아가야지 자 여기 아이템 여기 한번 깔아놓고 갈게요 네 나는 약간 몸을 사리면서 수류탄 이런거 던지겠습니다 후 후 뒤로 뺐어요 마모님 우리 다 뺐어요 다 뺐어요 예예예예 후방 지원할게 오케이 후방이 보이지도 않는데 후방에서 지원한다고 아 아 스나부터 어떻게 해봐 스나 스나 다 죽었어 저기 위에 위에 있는 스나 다 죽어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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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새키야 죽어아아 이거 뭐야 이거 개사기네 이거 죽지를 않아 어 밑에 있는거도 거의 다잡아가 오케이 밑에 있는거 컷 오 나이스 쟤 로건 쟤는 여기서 시야가 안보이네 오우씨 쟹크리어 빠져 야 로건 머리를 안들어 로건 쟤 뭐하는거지 아 이제 머리드네 쟤도 스나야? 네 스나야 와 보스가 스나네 이거 근접에서 근접으로 가는게 낫겠네 나 근접 왔어 근접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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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틀게 만들어 머리 틀게 만들어 근접으로 가자 야 내가 몸 댈게 어 뭐야 어 나이스 어 미션 완료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이번에 아주 전후의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전후의 재미 둘다 빅잼이었습니다 어 뒤에 뒤에 조졌다 나 레벨 15 됐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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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있어 보스 하나 더있어 뭐야 뭐야 보스 하나 더있어 보스 하나 더있어? 에피해 아 더있어 어 잠깐만 잠깐만 보스 아니야 보스 아니야 엘리트 그냥 엘리트 엘리트 그냥 잡아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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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야아아아아아 이쪽으로 엄폐 이쪽으로 엄폐 올라가 올라가 됐죠 어여 미안 나오세요 바비 내가 아이템 먹는데 방해를 해? 설명 보고 있는데 방해를 해? 바비 나 아이템 먹고 있는데 방해를 해? 와 한 번에 2렙 올랐어 나 게이드가 랩 10이 됐어 아 진짜? 어 이래서 러픈 사령관은 좀 좋아요 빨리 레벨 올라 내가 죽였어 됐다 됐다 이거 근데 줄 서서 먹어야 돼 보급상자 이거? 예 혐의네 좀 같이 열기가 없네 그니까 같이 떨어졌는데 그냥 같이 파티원이 열면 상점에 가면 그럴 달